아련하게 밀려오네 노랫소리 들려오네 철새들의 노랫소리 손 넘어 눈이 붉게 물들며 기러기 떼 울며 가고 두 손에 닿을 듯한 별들을 따서 그대에게 드릴 거야 슛받은 섬마을 살고 싶네 슛받은 섬마을 가고 싶네요 봄이 오면 꽃 피고 여름이면 초록바다 가을이면 잎새지고 겨울이면 하얀 나라 수정같이 맑은 바람 불어와 들꽃 향기 난리 우고 정들지 못하는 도시를 떠나 그대와 살고 싶어 슛받은 섬마을 살고 싶네 슛받은 섬마을 가고 싶네 슛받은 섬마을의 밤이 깊으면 보다 불을 피워놓고 보다 불을 피워놓고 이 밤이 깊은 분으로 그대와 함께 사랑을 태울 거야 슛받은 섬마을 살고 싶네 슛받은 섬마을 가고 싶네 슛받은 섬마을 살고 싶네 슛받은 섬마을 가고 싶네 숲밥살만 살고 싶네 숲밥살만 가고 싶네 숲밥살만 살고 싶네 숲밥살만 가고 싶네 안녕하세요 박근수 노래강사 TV에 오늘 제가 처음으로 나와봤습니다 저는 방송에 노래로 참가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로 출연은 좀 했습니다만 노래로 출연하기는 처음입니다 박근수 노래강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시지는 않으세요? 네 그러면 방금 제가 들려드린 곡은 윤수일 씨의 숲바다선마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주 노래가 좋은 곡이었습니다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노래 잘 하시네요 네 선다는 건 김종찬 노래 가겠습니다 네 의자가 나오네 그 의자가 어디로 가야 하냐 어디로 가야 하냐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고 싶어 그래도 난 분명하지 않은 갈 길에 몸을 기댔어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내 어깨에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 때 다시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가른 빛과 같았어 여기서가 끝이 아님을 우린 기쁨처럼 알리게 되고 산다는 건 그것만을 얻어도 의미는 충분한 거지 네 안녕하세요 박민수님 반갑고요 김현우님 네 농협종선님 농협풍선님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농협종선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 때 다시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가른 빛과 같았어 여기서나 끝이 아님을 우린 기쁨처럼 알게 되고 상단한 건 비둔 바늘로도 의미는 충분한 그렇지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신 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지금 몽골에서 방금 도착한 신알베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도착하셨는데 말이 신알베이지 지금 20대 후반으로 기타리스트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국 주름을 잡고 있는 신알베이십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글 많이 써주시네요. 보니까 네 아유 박권수TV님 그리고 박민수님 김현우님 백마성님 아 이혜원님 여자분이신가요? 네 이혜인님이 이혜인님은 시인 아 시인이세요? 네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르다 네 노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 로또 척척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방송 어 저 일본어로 저녁 인사가 뭐지? 곰방아 곰방아 아 네 네 일본어가 적혀 있으니까 네 그분 생각 아 일본 팬이 들어오셨고 아 일본 팬이? 응 우리말 알아듣나요? 알아듣어요. 아 아리가또 베리 마치 응 다 알아듣지 어 아 욕은 더 잘 알아듣고 욕은 더 저음 목소리 네 앙절 쓰고 해야겠다 눈이 잘 안보이네 왜 그리 가요? 얘기 안하고 아 아 박민수님 박민수님 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락을 했어요. 네 원래 제 전공은 락이나 메탈인데 목소리가 하늘을 지르는 목소리인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노래를 하면 두 세 곡 두 세 곡 하면은 목이 가요. 글쎄 지금 좀 솜사탕 목소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좀 적어주세요. 배우 노래는 빼고요. 좀 발라드 이런 목소리는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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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준 건 후에는 안해 이대로 함께 있을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해 서로 후회하지 않도록 너의 곁에는 내가 있잖아 너를 지킬 테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자라니 그것이 속 편한 거야 이제 슬퍼하지마 김진우 기자님 어서오세요 이중에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장혜진 대표님 어서오세요 기타의 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해 서로 후회하지 않도록 너의 곁에는 내가 있잖아 너를 지킬 테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잘하리 그것이 속 편한 거야 이제 슬퍼하지마 정말 이 세상의 여자는 너 하나뿐인데 정말 정말 책임질 거야? 오빠 책임질 거야? 네 김종환의 슬퍼하지마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지 김종환 노래는 시적이야 완전히 80%가 가사예요 그렇죠 가사 제가 예전에요 제가 예전에요 재혼부부 주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그때 제가 사회도 보고 주례도 보고 주례사도 했고 그 다음에 축가까지 불렀어요 그때 내가 생으로 강단에서 부른 축가가 김종환의 사랑하는 얘기 여러분 사랑하는 얘기 가사를 한번 쭉 보세요 아 죽습니다 과장님 고구마 신고 몸살 났나요? 네 과장님 저 고구마 좋아하는데 반 박스만 나중에 수확이 되면 한 박스를 갖다 줘야지 아니 한 박스는 미안하니까 아니요 반 박스에 한 박스 준다니까 그렇구나 머리를 써야지 홍은재 회장님께서 민수 권수씨 반가워요 오셨고 네 정팀장님께서 이혜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네 홍은재 회장님께서 멋진 노래 감사해요 가슴이 찡 아 저기 홍은재님은 감성이 풍부하신 거죠 틀림없이 서울대 출신이야 그렇지 감성이 풍부해서 네 딱 나와요 그리고 어느 분이 그 뭐야 유익정 노래 하나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이혜인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아 이 노래도 가사가 너무 좋지 아 좋죠 유익정 늘지도 않아요 목소리가 김진식 박사님도 출연하셔야겠네요 박사님이세요? 김진식 박사님이라고 안성혜이시는데 어떤 박사예요? 한의학 박사님이신데 아 한의학 박사님 어디 보면 아프신 분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제가요 음양오예관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했어요 너무 심취해가지고 예 지금은 교주가 됐습니다 하하 자 그럼 우리 이혜인님이 신청한 노래 유익정에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그렇죠 그렇지 이 노래는 뭐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저 바라볼 수만 있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음 이 밤 이 밤 한 마디말 없이 슬픔을 비꽂아 이 밤 한 마디말 없이 슬픔을 비꽂어 그저 잊고 저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틈을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바람 웃음아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며 다신가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모라도 마음을 남아서 잔뜩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보는 마음 노래가 아주 좋아요 딱 좋아요 죽산 안주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혜인님 반가워요 오래간만에 들어보니 좋아요 최고 그저 바람 웃음아 그저 바람 웃음아 가슴 아름다운 사람 우리 헤어짐은 모라도 마음을 남아서 마음을 남아서 잠을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보는 마음 잠을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보는 마음 돌아보는 마음 그저 바람 너무 이스라엘 너의 마음 원장님 반갑습니다. 권수님 민수님 몽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원님께서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방송 예정이 없었는데 제가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 나와서 잠깐 사무실에 커피 한잔 먹으러 들어왔다가 걸린거지 걸렸어. 아유 그냥 몸도 내가 시원치 않은데 방송하라고 갑자기 붙들었어요.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말 있잖아요. 옷을 좀 허접하게 입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입었는데 멋있어. 그렇죠? 운동을 한다고 왔는데 이거 지금 하체운동 계속. 하체운동 남자는 하체가 중요하잖아. 남자나 허리하고 하체.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근력을 키워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유양병원 안 가려면 다리 하체 운동을 해야죠. 박시원님도 저 그리고 아까 사랑투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사랑투를 부를 수는 있는데 그거 부르면 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목이 아파서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 중단해야 될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끝날 무렵에 목이 쉬어도 괜찮은 시기에 제가 사랑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익정씨 노래 중에서 사랑의 눈동자 한번 더 할까? 좋죠. 이 노래도 가사만 좋잖아. 뭐 지 마음대로 골라요. 박시원님께서 잘 걸리셨네요 그랬네. 고맙습니다.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이 가슴에 슬픔만 남아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느꼈어요. 사랑을 알고 느꼈어요.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관심 가득 그리움 나와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느꼈어요. 그대의 사랑은 내 맘을 감싸주고 그대의 그 모습은 사랑의 눈동자여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이 가슴에 슬픔만 남아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느꼈어요. 보미님 안녕하세요. 자 보미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었습니다. 네. 이혜인님께서 저녁록에 예심을 또 신청해 주셨네요. 보미님 어서 오세요. 노사연의 바람도 신청하고 아우 신청곡이 엄청 들어오네요. 박근수 가수님 흥하세요. 그대의 사랑은 내 맘을 감싸주고 그대의 그 모습은 사랑의 눈동자여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이 가슴에 슬픔만 남아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느꼈어요. 야 신청곡 불다섯의 밤 분위기가 7089불이냐 제가 진짜 이 노래로 유튜브에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처음 쓰는 거지 처음 소개됐어요. 우리 우리 박근수 노래 강사님은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는 제가 친한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또 여기서 분수야 분수했다가는 아이 괜찮아요. 이 이미지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잡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다면 의상도 좀 반짝이 의상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협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보미님 이름이 아주 삼삼합니다. 아 좋아요. 보미 아까 신청곡을 올려주셨는데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곡이 안 나오면 다시 자판을 두들기셔야 돼요. 까먹어. 올라가면 까먹어. 그렇지. 보미님께서 논산 양촌인지 중산리가 고향이시죠. 네. 논산 양촌면 중산리가 고향이시죠. 네. 아 여긴 가수한테 물도 안 줍니까? 물은 본인이 가서 먹어야 돼요. 저쪽 가서. 그럼 저기 저는 박근수님과 중학교 동창입니다. 눈에 띄는 노래 중학교 동창이라고요? 네. 보미님이 저는 박근수님과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랬네. 보미님이 여자분이세요? 그런가 보네. 이거 한번 파봐야 되는데 둘이 물은 드세요. 뭔가 썸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렸을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공부에만 열정했지. 정말? 응. 뻥 치고 있네. 아. 뻥 치고 안되고. 그러면 추억의 노래 밤배를 우리 저희가 둘이 제가 즉흥 코러스를 넣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앵콜 앵콜. 아니 연습도 안 해보고 그냥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아니 그냥 멜로디 가면 돼. 어려운 노래인데 올해는 7080 봄이 뻥이요. 2절이 Georgia 고문이 바다에 일을 한 때 저 한 때 무섭지도 안한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밤하늘 찬 별들이 아롱도 비출되며 작은 노릇을 찾아오는 아슴 건너가네 끝없이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어디서 잠들때나 볼 사람 잠들디 오늘 저그만 밤에야 끝없이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어디서 잠들땐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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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n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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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outros 촬영 presentations 우리ลM transformer parti 아 저희 박민수님하고 박시원님 두 분 서울대 출신 많네요. 그렇죠. 저분들은 워낙 잘했고 기타 소리 죽입니다. 기타를 잘 쳐서 신화를 배신가요. 아주 멋지죠. 보민님께서 공부는 중간 정도였던 것 같고 학우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의리파 친구였지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의리는 있었고 좀 이렇게 친구들을 먼저 챙기는 그런 경우는 있었죠. 그러다가 좀 앞장을 많이 쓴 사람이었죠. 학교 다닐 때. 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에 대해서. 형님은 학교 다닐 때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반장, 부반장은 제가 양보를 했고요. 장학금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다 양보를 했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에게 양보를 했고 그리고 공부하고는 제가 담을 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기타를 들고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당을 다녔었는데 성당의 문학의 밤 행사 때 제가 일부 기타를 들고 올라가서 노래를 처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초등학교 때면 지금 기타를 보면 알겠지만 기타가 자기 키만 하는 거 아잖아? 글쎄 그 말 잘했어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기타를 가지고 다 여름에 밖에 나와. 아유 감사 박시원님. 수표 한 장 던져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누란 수표를 이렇게 던지면 어떡하십니까? 그럼 또 빵걸을 해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원님께는 제가 선물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근수 노래 강사님 일일 데이트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일 하루 밖에 안 되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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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원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우월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월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수 강사님이 돈 구경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수표 한 장 보더니 그냥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하튼 우리 박시원님 우리 강사님 일일 데이트권 선물로 드렸으니까요.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면 찾아가겠습니다. 모든 경비는 제 경비 제가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비로 부담하고. 제가 부담해요. 그렇지. 그날 하루 두 분이서 맛있는 거 드신다고 그러면 한 38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더 들어가. 내 40만 원 줄게. 롯데호텔 가서 점심을 먹고 명동으로 가서 쇼핑을 하고 그리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쇼핑이야 쇼핑. 서울을 야경을 한번 딱 보고 아 누구야? 농협 종사님 농협 종사님께서 의리로 해서 또 5만 냥을 또 쏘셨네요. 네. 우리 증사님께도 역시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무슨 선물 드릴까요? 네. 신알배 2박 3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박 3일 네. 제주도 여행권 네. 제주도 여행권입니다. 제가요.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먹어 다 침식 제공하고 모터쇼까지 공짜로 박시원님께서 이틀은 주셔야죠 너무 작아요 그랬다. 네. 2박 3일 2박 3일 막 뿌리고 있어. 박시원님이 박시원님하고 두 분이 서있으셨구나. 사진 보니까 정 팀장님 인물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지. 스타일이 미스코리아에요. 정 팀 팀장님께는 박근수 씨와 신알배 같이 원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요. 그렇지. 네. 괌 여행권 드리겠습니다. 아이 나 미치겠다. 괌 여행권까지 가면 대단한 건데 네. 그 날짜는 본인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에게 또 한번 빡빡해 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러지 말고 슈퍼챗에 현혹되지 말아야죠. 이 되요. 다만 마음속 깊이 아주 감사함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노래 한 곡 할게요. 저 어떤 노래요. 해바라기 노래 중에서 너라는 곡입니다. 너는 정 팀장님 시원님 이번에 저기 수표 날리신 분들 돈 쏜 사람들만 세 분께 보내드리고 그럼 정 팀장님 박시원님 이중선님 세 분에게 쓰는 거네. 네. 너라는 노래 오 백점 몇 개를 음 자 오 백점이 몇 개요. 아 백점 하나 둘 셋 여섯 개 일곱 개 옛날에 시험 봤을 때 백점 저렇게 짝대기 두 개 긋는 거 똑같네요. 뭐죠. 네. 너 들려드립니다. 뭐야. 데이트 주셨잖아요. 그랬구나. 음 음 데이트 다 줍니다. 자 그러면 해바라기에도 한번 가겠습니다. 신월배 총하여 네. 네. 다지 눈물을 잃고 너의 젖은 눈물을 깨끗고 내겐 하나뿐인 너도 난 사랑한다고 말을 하던데 슬픈 이별도 사랑이라고 얘기해주던 너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라 오랜 마물로 지루한 맘을 세워야 하나 잃어버린 눈물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내 청춘 잃어버린 눈물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내 청춘 시원님 감사합니다 네 증사님 네 용돈 감사드립니다 너의 그리움은 사랑하게 했고 너의 젖은 눈은 눈물을 내게 했고 내겐 하나뿐인 너도 넌 사랑한다고 말을 하던데 지푼 이별도 짙은 이별도 사랑이라고 얘기해주던 너 Lebanon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오랜 눈물로 지루한 밤을 세워야 하나 잃어버린 눈물 잃어버린 샘 잃어버린 내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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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바라기 네 너였습니다 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종선님인가요? 너무 자주 남발했지 마세요 베트남 여행 두 분 함께 가자 두 번 이상씩 쏘신 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죠 한 번만 쏘야지 두 번 쏘야 그게 줄리어드 출신 같습니다 딱 보니까 그렇죠 줄리어드예요 줄리어드 그리고 정 팀장님 결혼하셨습니까? 결혼은 아직 안 하신 것 같고 결혼 안 하셨어요? 올해 나이 75인데 아직 안 하셨고 75이요? 네 누님이시네요 누님이죠 고성희님께서 박선생님 대박 진짜 키타 치는 거예요? 아 기타는 다 치는 거지 음이 안 맞아서 그렇지 됐죠? 들으셨어요? 기타 소리입니다 기타 볼륨을 더 올려야 되나 봐 잘 안 들리나? 아니 아니 아니요 안 올려도 돼요 이 정도면 들리잖아요 소리가 좀 이쁘게 들릴 겁니다 제 손이 이뻐서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애심을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전용룡의 애심은 우리 박근수 노래 강사님이 부를 때 제가 옆에서 꼽사리 껴서 조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꼽사리 목을 아끼면서 아 그리고 여러분 저기 신알배가 가끔 여기 와서 방송해도 되겠어요? 아유 그냥 노래가 시원찮아가지고 이거 제가 명함을 못 내밀었는데 일단 저는 그냥 인물로 밀어붙입니다 인물로 박쌤 오늘 의상 죽인다 우리 둘이 운동하다가 형하고 저기 운동하다가 아니 형 가자 그래갖고 갑자기 하는 바람에 준비도 안고 갑자기 하게 됐어요 생방송 내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밥 같이 먹자고 그래서요 뷔페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아 여기 와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저기 봐 가수 고이성님 선생님 노래는 하지 말고 기타 밀어붙여요 아 저희 대놓고 감정이 있으신가 봐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야 됩니다 기타 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에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엘프 때문에 지금 악단들이 다 굶어죽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 7080 라이브 같은 데 가면 저희 홍은재님 저기 보세요 홍은재님은 천재지 홍은재님은 천재지 달콤한 노래 기타소리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이에요 크아 역시 시야 시 저거는 시 그치 저 정도 멘트 나오려면 거의 경제유가 오른거지 저기에다가 곡을 붙이면 되겠어요 노래 작곡을 해야 되겠어요 달콤한 당신의 목소리 은재님이 여자분이신가요 안성노래교실에 회장님이세요 노래교실에 그럼 연세가 좀 있으시겠네요 연세는 이제 올해 32살이고 임종남님께서 천양TV 금요일날 9시 하신다고 안녕하세요 제가요 여기에 저기 뭐야 기독교인만 있으면 제가 할렐루야 보금성가에도 괜찮아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 있는 거 있어요? 다 있죠 신나는 것도 있고 제가요 여러분 양해를 구하면서 보금성가 한 곡 들려드릴게요 일단 예심을 하고 가야지 예심 한다고 하고서 보금성가 얘기하면 어떡해 제목은 다 있어요 제목은 다 있어요 뭔 노래요? 제목 나를? 바도 없어서 고음성가 고음성은 제가 보금성가 부른 지가 오래됐어요 보금성가 하하하하하 생방송 네 제가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도 오래됐어요 나를 바도 없어서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보금성가 좋아요겠네 박시호님께서 멋지세요 주 받으오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애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죽게 드리오니 주 받으오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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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 주 받으오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죽게 드리오니 주 받으오소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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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한 곡 더 하고 싶네요 제가 보금성가를 부르는 이유는 상대들에게 관객들에게 뭔가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본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제 기타 들고 하루에 8시간씩 제가 노래한 적도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지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잖아 아 저기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전부는 천양TV시면 임종남님은 진짜 천양을 부르시나 보다 금요일에 천양TV도 있으시네요 그런가 보다 임종남님께서 천양TV? 금요일에 9시 하시는데 내일 모레 하시는구나 임종남씨 찬양TV에서 우리 한번 할까요? 그렇지 같이 가면 되지 찬양만? 근데 제가 랩바토리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랩바토리는 뭐 많지 저 그럼 한번 전부라는 노래 언제 한번 초대해 주세요 보금선과 찬양 전부로 할까요? 네 들려드릴 곡은 소리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전부를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전부를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내 신 예수님 나도 다 앞선 나를 찾아주시네 내 범급 속으로 자기 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혼자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네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로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이 되시네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보금선과 주님 인도하셨네요 아멘 한성농협 노래교실 홍은재 회장님 계정원 고맙습니다 백마성 형님 반갑습니다 이명수님 이명수님 어서오세요 이명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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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이 되시네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전에 찬양을 하고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악불을 보고 하고 있어요. 알고 있던 곡인데 하도 오래돼서 삑사리도 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임종남TV님께서 2만원 후원해주시고 고성이 가수님께서 3만원 해주시고 제 계좌로 우리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백마성 작은아버님께서 10만원 후원해주시고 홍은재 회장님께서 5만원에게 슈퍼책을 쌓으셨습니다. 우리 백마성 형님과 우리 홍은재 회장님 그 다음에 임종남TV님 그 다음에 고성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축하의 빵빨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백마성 작은아버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글을 올려주세요. 저희 둘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워낙 형님이 노래를 잘하시고 사실은 우리 시날베 형님은 본인이 시날베라고 그런데 왜 시날베라고 왜 한 거예요? 기독교인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셔서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얘기는 못하고요. 그리고 아까 찬양TV에서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박근수 노래강사님에게 연락주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찬양방에서 라이브. 그러면 찾아가야죠. 그런데 우리 찬양방이 어디서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셔야 되고 우리 고성이 그리움 노래를 불렀는데 고성, 고희성 그리움. 고성이가 아니고 고희성입니다. 제가 입에 달라붙어서 원래 본명이 고성이었는데 고희성으로 해서 요즘에 그리움이라는 노래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가수 고희성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그 즉흥으로 듀엣곡 하나 할까요? 어떤 노래요? 사랑의 하모니의 노래. 별이야 사랑이야. 이야 별이야. 둘이 한 번. 임종남 찬양TV님이 군산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군산까지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방송 안 돼요? 되죠.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 저쪽. 아 그게 서버 안 걸리나? 서버 걸리죠. 임종현TV님으로 들어오셔야죠. 아 그쪽 계정을 가지고 여기서 방송을 하면. 아 그러면 되네요. 임종남님께서 혼자 올라오는 게 낫겠네. 할배는 아닌 것 같고 죄송한데 멋지세요. 그런데 할배는 아닌 것 같다고? 시원님. 할배가 아니라고? 할렐루야입니다. 시원님이. 시원님하고 비슷한 나이야. 형이. 내가? 그렇지. 시원님 나이 여쭤보면 실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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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가 어떻게 됐어요? 띠가. 띠가 뭐 띠인지는 알겠지. 사람들이 보면 몰라. 알지. 멋지나 띠. 띠 띠 빨리빨리 쓰세요. 이게 좀. 이 멘트가 좀 늦게 나간대. 그렇지. 약간 늦게 나가지. 네. 개판 스토리. 아. 개판 스토리는 내 막내 동생. 박구. 아. 어쩐지 이름이 비슷하더라. 막내 동생. 네. 아유 띠를 안 올려주시네. 혁. 네. 혁띠면 저기 소가죽이네. 소띠시네 그럼. 혁띠가 소띠예요. 소띠. 대부분 소가죽이기 때문에 소띠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연계시네요. 소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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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띠. 소띠. 혁띠. 그다음에 뱀가죽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뱀혁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제가 뱀혁입니다. 뱀혁이. 아까 전용노기 예심을 신청했으니까 예심을 한번 해드리고. 예심 먼저 하고. 띠 없는 게 좋다. 띠 없다고 하네. 30이 넘으면 띠를 잊어버려야지. 오늘이 아기전에 떠나간 당신이여. 이제는 영영간은 아쉬운 당신이여. 바람이 푸른 언덕. 외로운 이 언덕에. 나만 홀로 남기고. 어디 바라네 살아라 은혜 충만하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팀장님 감사합니다 헤어치 사람이면 지웅들지 말고 떨어진 꽃이라면 빛을 낳아라 언제나 빛나는 불쌍이 돼요 영원히 널 취하길 원하길 되자 원하길 되자 원하길 되자 원하길 되자 정팀장님께서 예심 노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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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이렇게 슈퍼책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팀장님 저기 내일 부식값 보내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리 어린이 아니니까 부식값 보낸 거지 아마 정팀장님이 아까 내 그 고금성과 듣고 온 것 같아 그렇지 천주기도 하시거든 찾 è 벽천다 그렇죠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게 이제 틀려. 빵빠래가 있는데 역전 열 단장 빵빠래입니다. 감미로운 소리. 넘어가네요. 시원하게 소맥 땡기네요. 그런데 아까 찬양TV 그분 아직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어떻게 방송을 한번. 군산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군산을 오라는 것 같아요. 군산을 한번 찾아갈 것 같아요. 찾아가서 직접 찬양도 불러주고 정팀장님. 정팀장님이 잘 가시는 성가방은 없습니까? 찬양TV 그런데 방송 한번 해주는 것도 굉장히 복될 것 같아요. 정팀장님이 사진을 걸은 거 보니까 아마 한 15년 전 사진 같아요. 느낌이 그래. 느낌이. 지금 운전 중이시라요. 남종남입. 지금 운전 중이라 그럴 거구나. 네. 송지연 우리 안성농협의 총무님이신데 오늘 방송 화면이고 화질처럼 깨끗하고 바르고 예쁘게 잘 나오네요. 유튜브 방송하는데요. 지상파 방송국 다음으로 여기가 좋습니다. 그만큼 장비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찬양TV 금요일 9시 운전 중이라 귀뚱 중이시래요. 지금 운전 중이니까 귀로만 듣고 가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박훈수님께 연락주세요. 우리 막내하고 저기 아시는 것 같아? 응. 막내 지인 개판스토리님하고 변이여 사랑이요. 변이여 사랑이요? 이번에 듀엣곡을 즉흥적으로 입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 근데 근수씨하고 저하고 이게 뭐야 하모니가 될지 모르겠어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르지도 않은 노래인데 이거 큰일 났네. 박권수님 개판스토리 자주 방문합니다. 하시고 한 잔 또 한 잔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이 참 못 이루고 홀로 인연을 낸다니 해밝은 눈동신 하루 별을 외우며 사랑을 약속했더니 태양인 타시는 ta degradなら 어둠을 외우면서 이말이라도 이 consol하나 sel는 holds 받기만 い 양wier의 labrash 이름 나리 이 ται 음 밸 으 으 이 흐르다 맴돌다 지쳐버리면 벌써 잊지 못한 내 사랑을 숫자에 남겨놓고서 말없이 웃음 짓는 입가에 별빛 마늘로 내릴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큼이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큼이라 지쳐버리면 벌써 잊지 못한 내 사랑을 숫자에 남겨놓고서 말없이 웃음 짓는 입가에 별빛 마늘로 내릴대 별빛 마늘로 내릴대 최고랍니다 최고랍니다 맞춰보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채팅글들을 쭉 보니까 서울대 동문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다 졸업하시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들만 들어와서 그리고 눈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 쓰시는 분들은 집안에 배우신 분들이고 치매 안 걸리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손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가 안 걸리고 집중이 되고 잡생각이 없다잖아 박근수씨 이번 노래는요 진짜 엄청난 노래 박근수씨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노래예요 뭐 찾냐면 그러면 저기 뭐 어떻게든 또 꼬부랑글씨로 한번 가는 거네요 네 꼬부랑글씨로 가는데 노래를 동시에 두 곡으로 합니다 동시에 두 곡이 다 나와요 동시에 두 곡 이야 기대가 되는데 백마성 형님께서 좋아요 오셨습니다 백마성 형님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준비를 또 해야겠습니다 로또 척척박사 최고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아우 야 이 노래는 뭐 야 음 영영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써먹으면 아주 좋아요 크리스 크리스토퍼스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여러분 들어보신 분 이 노래 아시는 분 연세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연세드신 분은 없고 다 젊은 친구들이라 아 그래요? 아마 들어 문제 크리스 크리스토퍼스는 잘 모르세요? 글이 안 올라와 팝송 안 되니까 그치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순수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처라 했데 잊어달라 했데 잊어달라 했데 잊어달라 했데 그런데도 아직 나는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I don't care why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너가 되는 게 I don't know 잊을 수가 없나봐 영원히 영원히 내가 수건 할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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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못 잊을 거야 나를 못 잊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아예 yesterday is that amour and tomorrow I'll go aside and it's said to be alone help you make it through the night 아니 내가 죽어도 영양 못 잊을 거야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굉장히 올드팝 중에 유명하고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보금성가 신청하신대요 아 이거 부르면서 저 노래도 오래간만에 부르는 거지 근데 이 노래가 어떻게 나훈아의 영영하고 딱 맞네 네 나훈아가 가피한 거예요 근데 유영숙 씨는 어떻게 교회를 가시는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영숙 씨 아까 제가 보금성가 부를 때 계셨어요? 있었을 거야 아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가셨죠? 네 살짝 보이더라고 한번 가보죠 그러면 시청했으니까 네 잘leistu RUSSIAN 나 되네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위치로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예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여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능도 하도 없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란 진대여 나를 짓는 영혼 맘을 공개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나무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해서 당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내 푸는 사랑 그것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따라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는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기가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네요 그렇지 이 수돗물도 정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이 유영숙님인가요? 네 안중의 유영숙님 대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대표기도 네 대표기도 총무님 별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희가 고맙죠 늘 뒤에서 교실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박민수님께서 총무님에게 하셨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천사표입니다 짝짝짝 하셨습니다 이해인님께서도 히히히 이렇게 웃음을 표현해 주셨느냐 오늘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오늘 뭐 여러분의 호응이 있으시면 밤 12시까지는 하는 거죠 지금 몇 분 계신 거예요? 지금 한 들어와 시키신 분이 스물 네 분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스물 네 분이면은요 동시 시청자 20명 그러면 열 다섯 분 될 때까지만 하죠 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네 근데 인원이 늘어난다 날 밤 깝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지난 그 시절의 여행이라 이 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른 모습 이 밤에 잊었었던 사랑 잊었었던 사랑 어느 해 만났던 여행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깨울까 봐 난 눈물뜨고 그대를 보네 물러풍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 이어와요 오늘 밤에 그대 이어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랑이여 난 눈물뜨고 그대를 또 보네 물가풍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 이어와요 오늘 밤에 그대 이어와요 오늘 밤에 그대 이어와요 오늘 밤에 그대 이어와요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깨울까 난 눈물뜨고 그대를 보네 물가풍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불거풍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 이어와요 오늘 밤에 그대 이어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랑이여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랑이여 난 눈물뜨고 그대를 보네 불거풍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 이어와요 네 감사합니다 조덕배의 꿈이었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영숙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고 목소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일본 팬님도 말귀를 알아듣으신 거 알아듣는 거 하트 보내신 게 그렇지 기독교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땡큐다 땡큐 땡큐 고자이마스 제가 3개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리가또 베리 마치 땡큐 고자이마스 이거 여러분들 썩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지방으로 한번 갈까 이제 그지방 지금부터는 좀 약간 신나게 돌아가야지 그지방 다가오는다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참고로 찾아왔네 참고로 찾아왔네 그지방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벌레 울고 가네 그지방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벌레 울고 가네 그지방 불가가 불가가 타자왔네 그지방 그지방 대답 없으니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와 눈물 지면 우울한 썸네 그지방 이제 다시 다시 나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갈 시간인걸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걸 그지방 불빛 꺼진 넌 알 수 없어 그지방 난 너를 지울 순 없어 그지방 그지방 난 아직 뻔 알 수 없어 눈물 속에서 썩이네 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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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갈 시간인걸 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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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아직 떠날 수 없어 그지방 날 아직 떠날 수 없어 그지방 그지방 날 아직 떠날 수 없어 눈물 속에서 썩이네 그지방 그지방 역시 수준이 높으셔서 편지는 누구 노래지? 편지가 많은데? 어니언스 노래예요. 어니언스. 하신 걸 보면은 60세가 넘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곡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요. 워낙 그렇지 뭐. 성회장님이 신청하셨대요. 성회장님. 홍은재 안성회장님이 신청했습니다. 안성회장님이 회장님이면 안성에서 어깨 힘 좀 주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 집 앞인가요? 네. 밥 먹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말없이 건네치고 달아란 차가운 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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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진심 안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몽들인 내 가슴에 서러움이 흘리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노래 노랜달 말없이 건네치고 가난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치는 눈물 처진 변치 하얀 종이 밀을 꽃게 써내려간 너의 진심 진심 안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몽들인 내 가슴에 서러움이 흘리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노래 노랜달 몽들인 내 가슴에 서러움이 흘리며 몽들인 내 가슴에 서러움이 흘리며 몽들인 내 가슴에 서러움이 흘리며 그릇이 로또 척척 박사님은 번호 주시는 분이에요? 그 번호를 주고도 본인은 못 맞추는 거 아니야? 독수리 오영재 4번입니다 오영재 중에서 둘째가 번호 맞추나 봐 뭐 찾으세요? 뭐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죠 제가 이따 방송 끝날 무렵에 제가 좋아하는 보검석하고 더 불러드릴게요 자 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모른채 안다는 그건 너보다 가슴이 아픈 반타운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은히바라춤 다음에 다음길에 자신이 없는 마음에 말하고싶을때도 사는게 풍는것이라고 다른길에 라고 말하지 말아요 기다리는 이별이 기회로지 않아 그때때문을 피하지 말아요 알수가 없는 우리의 내일이 손을 나가고 느끼는 사랑은 기다리면 달아날 것 같아 우연히 길이 갔다가 친구를 만난것처럼 그 사랑을 돕는것처럼 그때문을 피하지 말아요 제가 그 사랑을 낚을때문을 피하지 말아요 그때문을 피하지 말아요 그때문을 피하지 말아요 그때문을 피하지 말아요 그때문은 눈물이 바다를 유지하게 그때문을 피하지 말아요 그때문은 이틀 후에 그때라도 말하지 말아요 기다리려는 피해가 오지 않아 그때들은 이해하지 말아요 알 수가 없는 우리의 내일 성중하다고 느끼는 사랑은 기다리려를 달아낼 것 같아 우연히 희릉한 거랑 친구들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우연히 희릉한 거랑 친구들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예이 기쁘게 맺힌 미스를 비칠 때면 우우쉬 실천한 그를 얼굴로 해맑은 그대의 모습 보았어요 우울한 날에는 더욱더 사랑하느냐 말했지만 햇살의 눈물이 있음 차라리 노래 듣고 말했어요 그대의 모습 보았어요 그대 룸이 그대 룸이 그대 룸이 나를 애써 사랑해 그대만을 우리를 불릴 사랑 그대는 pretty, really, pretty 나는 있을, 있을, 있을 그대는 있을, 있을, 있을 나를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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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사랑해 그대는 꿈을 부딴 우리를 불릴 사랑 빛나는 노랫빛 사나도 반납이 쓰러지고 말았지만 어둠을 흘러받는 게 나의 사랑 변함없어요 그대는 불이 아무리 있어 그대는 있어 나를 애써 사랑해 그 마음을 우리는 불릴 사랑 그대는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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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애써 애써 그대는 애써 애써 나를 애써 애써 사랑해 그말이 우리는 우리는 불이 사랑 우리는 불이 사랑 우리는 불이 불이 사랑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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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우린 다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온거죠 지금 똑같아요 박다교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아름다운 딸내미 박다교 박다교님 반갑습니다 산놀이요 보미님 우리 언니 정팀장님 열심히 춤을 추고 계시네요 그렇죠 다이어트 무지 되겠네요 그렇죠 다이어트가 뭐 다른 건 뭐 필요가 없어 다이어트가 참 중요하지 근데 얼굴은 살이 좀 붙은 걸로 봐가지고는 제가 체중을 한번 맞춰볼게요 약간 55kg 55kg 식사나 하셨어요? 했습니다 네 식사 맛있겠습니다 밥 먹었는데 노래 부르니까 소화가 다 되어버렸어요 우리 뷔페 가서 밥 먹었는데 소화 다 됐네요 아 오늘 그냥 뷔페 가가지고요 여기 하여튼 이 동네에서는 제일 최고급이죠 거기가 지금 네 그렇지 글씨 쓰지 않는 분들은 뭐 지금 다 어떻게 졸고 계시는지 눈이 까빡거리는지 그런가 봐요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59분이면 어 지금도 뭐 계속 있는 분도 계시는데 아 아 네 그럼 뭐 우리가 몇 시부터 했죠? 네? 네 지금 방송 나가는 거죠? 응 이쪽에서는 버퍼링 생긴 걸로 나오는데 연결 상태 우수 상태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방송 잘 나오고 있으면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 아 저기 잘 나온대요 잘 나와요? 네 박민수씨가 잘 나온대요 잘 나옵니다 은재씨 잘 나옵니다 아 근데 잘 나오는데 어떻게 전부 다 조용해 뭐 앵콜 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가족들 있으니 뭐 왔다갔다 하겠죠 식사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아 음 음 그래서 또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아 아 네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음 또лен 음 뭐라 이번에는요. 트로트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자 노래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제목은 얘기 안 해주겠어요. 꽃길입니다. 박수 부탁해요.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두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다 한옥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두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까도 너무나 아파. 아까도 너무나 아파. 꽃길은 또 무슨 꽃길. 몰라서 걸어온 두길이 몰라서 걸어온 두길이 몰라서 걸어온 두길이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꽃길은 또 무슨 꽃길. 아까도 너무나 아파. 아까도 너무나 아파. 박수 주신 분들. 이수현 노래죠. 윤수현 노래죠. 꽃길 좋지. 노래 너무너무 좋네요. 음악도 좋아요. 저분이 부자정이에요. 부자. 부자. 돈 많은 부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자정님. 그렇지. 영어로 적은 거 봐가지고 재미교포 아닌가 모르겠어요. 재미교포. 그렇지. 아 육궁리 지금도 농협이 그곳에 위치해 있나요? 있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뭐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 신나게 새벽 후에 영일을 마치고 한번 가보자. 바닷가에서 어둠한 집을 짓고 사랑은 어린 적의 친구 내 사랑이에요. 이란다 갈매기 나를 위해 신을 적어 이루는 젊은 나 이래스트 맡고 주식평선까지 달려나가는 거친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여기만 친구야 갈매기 나를 위해 신을 적어 이루는 젊은 나 뜨는 가슴 없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고친 높이 올리자 고친 바다를 달려라 여호호호 일만 친구야 여호호호 일만 친구야 이어폰을 안 끼어도 소리 잘 나와요? 이어폰 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모니터? 네 이어폰 선수는 그냥 갑니다 선수는 그냥 가는 거지 뭐 저는 잘 안 돼서 모니터 저기 박근수 씨 고친 바다를 달려라 호이 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잡아둬 가슴 아름다운 슬픈 부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 모아도 보이는 건 모두 난 돌아앉았네 차 떠나자 동해바다로 삼들삼들하는 열차 기차를 타고 단밤에 꿈왔던 꿈의 세계는 시냐로 잊혀지지 말아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란 예쁜 노래 하나가 다 같이 차 떠나자 동해바다로 시라처럼 손이 치면 고래 참으러 아 한글자막 by 김정은 한꺼번에 이른다 해 보니 오늘 가슴 또렷이 지나네 한 마리 예쁜 눈물이 아다가 샷 너라자 동계바다로 시나처럼 소리치면 고래잡으러 샷 너라자 동계바다로 시나처럼 소리치면 고래잡으러 샷 너라자 동계바다로 네 감사합니다 지키는 나는 바람 바람이려 그대 잠든 모습처럼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나는 어둠 어둠이려 멀리서 멀리서 밝아오는 아침이 나의 노래 전국의 노래 그 전국의 노래 그 전국의 노래 그토로 와요 전문 불어오른 날 포근한 바람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나는 바람 바람이려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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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오는 아침이 나의 노래 전국의 노래 그렇다 내 밤 바람이 내 노래 전국의 노래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나는 바람 바람이래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나는 어둠이래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나는 어둠이래 노래 계속하니까 창이 저영이에요 해바라기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는 내일이 휴무니까 졸다가 쳐다보다가 졸다조다 이런거지 긴장이 돼서 아니면 신랑이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옆에서 잠자자고 자꾸 하던가 이렇게 건전한 노래를 하는 곳에는 신랑하고 같이 들어야죠 부인하고 같이 들어야 되고 박수치고 그래야 돼요 해바라기님 늦게 오셨지만 잘 오셨습니다 명자 일본팬 명자님께서는 100점 쭉쭉쭉쭉 이렇게 하시네요 명... 아... 써있잖아요 명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자이입 이게 노이즈가 다네 저건 아리가도 베리마치 아... 아... 근데 그 이제 끝날 시간이 된거 같은데ench랑이 몇시에요? 철새들도 다녀왔고요 제가 저기 철새? 보금선거 한 곡 부른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제가 하나 부르고 보금선거가? 제목이 뭐예요? 나이 안의 거하다 나이 아래 할렐루야 나이 안의 거하라 제가 약속한 대로 나이 안의 거하라 보금선거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힘이 좀 빠졌어요 보금선거 불러가지고 제가 좀 힘이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쉿 나이 안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활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는 사랑하는 내 여호하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안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활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드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진비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여호하라 너는 사랑하는 내 여호하라 전도를 받아들여 전도를 받아야 돼 그쵸 그쵸 양호하께서 응답 주셔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굶고 있거든요 점심 주는 교회로 가서 천양을 가서 불러드려야지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는 나훈아의 사랑을 한번 불러볼까 이 노래도 가사말이 좋으니까 나훈아의 사랑 나훈아의 사랑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유영섭 안중재이오소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건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미래기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가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와 잠시라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존경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애기여 당신 우응할 땐 내가 당신 웃음 줄이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찾아봐도 쉽지 않은 내 사랑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내 여인아 스타 강사님 7080 라이브 정 팀장님이 내 여인아 했어요 우리 일본 팬도 이 노래 아시나 봐요 여기 써놨잖아 글 써놨는데 노래 좋아 좋아 노래 좋아 좋아 아 저게 그 뜻이에요? 내가 지금 방금 일본에 계신 분 글 올린 거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신알배님 안녕하세요 신알배님을 뵈니까 영광이고 너무나 잘생기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 내용이네요 역시 해석을 잘하시네요 네 제가 또 일어 좀 하죠 땡큐 고자이마스 완도 불목산장 펜션 인생추어 앵콜앵콜 아니 저분이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인가봐요 펜션도 운영을 하고 장어도 키우고 할 일이 많지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펜션 하면 은근히 가서 빈대 붓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오라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완도로 오라고 아 완도? 축제한다고 진짜 가고 싶네요 너무 멀어 완도로 좀 여기 인천 앞바다로 가보니까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4시간 아 그래요? 한번 갔다 왔어요 진짜 가고 싶네요 불목산장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여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내 사랑아 아름다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름다운 밤이죠 미스코리아 정팀장님 나머지 분들은 지금 좀 다 꾸박꾸박 절고 있는 것이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에 심회방송을 11시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도 보면 야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새벽 1시까지 11시부터 그런데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150명 200명씩 들어와 재방송은 아직도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아무래도 내가 몇 번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그럼 조금씩 사람 몇만명 들어오겠죠 그렇죠 인생주영님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하나 부를까요? 거의 이제 끝날 무렵 됐는데 둘이 한 곡씩 부르죠? 그렇죠 그럼 형님은 제가 먼저 부를게요 뭔 노래? 네 네 여러분들 그 매일 그대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야 네 매일 그대와 강인어네 이 노래도 좋죠 가사말이 네 매일 그대와 노래말이 너무 좋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 매일 그대와 매일 그대와 제 곡으로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그대와 제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그대와 제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눈을 뜨고 매일 그대와 도랑도랑 둘이서 내 그대와 얘기하고 싶어 세명빛 내리는 거리도 저녁 놀불탄한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같이 나누고파 매일 그대와 밤에 내 품에 안겨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새벽빛 내리는 거리도 저녁 놀불탄한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같이 나누고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같이 나누고 매일 그대와 밤에 내 품에 안겨 매일 그대와 밤에 내 품에 안겨 잠이 들고파 잠이 들고파 잠이 들고파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역시 선곡의 달인이야 정팀장님 스타 강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거 빼고 신알배님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눈치가 있어야 돼 아는 사람만 말이야 이뻐하면 나 삐질 거예요 그렇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자는 이쁜 것보다 눈치가 있어야 되고 화장 잘하는 것보다 웃는 얼굴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뭐 배운 것 보다는 목소리가 애교 있는 게 더 중요하고 남자들은 애교 있는 목소리 좋아하잖아요 아유 애교 있는 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대부분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따뜻한 말 신알배 오빠 이런 거 신알배 오빠 이런 것 보다는 오빠 너무 멋져요 보고싶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빈말이 되도 그냥 뿅 가가지고 헬렐레 할텐데 그렇지 아유 근데 빈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때로는 이제 좀 쓸데없는 말도 해야 삶에 어떤 여유가 있지 않을까 글을 안다는 분들은 지금 거의 졸고 있는 분들이죠 자 신알배님 오늘 방송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에도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러나겠습니다 아니 같이 쳐줘야 돼요 옆에서 민승님 감사합니다 너와 내가 맹세하고 사랑한다는 그 말 너와 내가 맹세하고 사랑한다는 그 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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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빛나던 밤에 너와 내가 맹세하던 말 사랑한다던 그 말은 별빛나라 흘렀네 살다가님 굿밤입니다 보미님 좋은 밤 보냈어요 정주님 실망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한다던 그 말은 별빛이 사랑한다던 그 말은 별빛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유성처럼 사라져버리며 빛나던 밤에 너와 내가 맹세하던 말 사랑한다던 그 말은 별빛이 사랑한다던 그 말은 별빛이 별이 빛나던 밤에 별이 빛나던 밤에 고맙습니다 보라바나 종합검진 마태면 거의 한 지금 20대 중반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지금 화면으로는 나오는 것보다 실물을 보면 그렇죠 깜짝 놀라죠 좀 놀라죠 네 너무 젊어서 깜짝 놀라죠 근데 저기 우리 박근수 노래 강사님도 아 장난이 아니야 피부가 아기 피부야 피부가 피부만 피부만 그렇고 여러분 정말 앵콜하는거 봐요 앵콜 영어를 잘 하시네 원래 한국말로는 재창이고 영어는 앵콜인데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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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이크를 놓지 않는게 앵콜을 기다리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앵콜을 또 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앵콜은 언제 하는게 제일 좋아요? 지금 하는게 딱 좋아요? 아니 앵콜을 하시니까 앵콜 안 나오면 보민님은 애쓰셨어요 했는데 보민님이 듣고 싶은 노래 혹시 뭐 있나요?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보민님이 저의 동창이라고 하는데 동창님? 응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본죄가 되어서 기억이 잘 안날 수도 있겠다 듣고 싶은 노래 제목을 써주시면 앵콜 해드리겠습니다 신알배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신알배님 감사합니다 네 정팀장님께서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노래가 이 밤의 끝을 잡고 끝을 잡고 솔리드 노래인가 보다 솔리드 노래 이 노래는 잘 모르는데 이건 틀렸네 코어가 있으면 카메라를 가리잖아요 이게 거기에 날밤 까실 거유? 그 형님 그 앞에 가서 카메라 가리니까 날밤 깔거냐 이거지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자세히 나오게 했죠 안 뒤면 패스해요 그러면 이렇게요 우리 그냥 앵콜도 나오고 그랬을 때 둘이 한 곡도 부르고 날랩시다 네 뭔 노래로 갈까요? 네? 뭔 노래로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노래를 락을 한다고 그랬죠 네 전인권에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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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권에 박서진 팬인가 보네 그것만이 내 세상 들려드릴게요 이야 원키로 가세요 내 세상 전인권이가 들국화로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들국화 주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홍원재 언니 반가워요 홍원재 언니 반가워요 이 세상은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암만한 세상을 모르나 봐 나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고해만한 웃음으로 불면던 모든 뜻 이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고해만한 웃음으로 불면던 모든 뜻 찬자에 맺는 그 긴 껌만이 내 세상 긴 껌 내 세상 긴 껌 내 세상 긴 껌 내 세상 세상 너무나 모른다고 너 또한 너에게 얘기를 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에도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무나 세상을 모르나 봐 다 그렇게 그 길에 나 만나봐 하지만 후회 났지 울렸던 모든 그 긴 껌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 났지 찾아내 모든 그 긴 껌만이 내 세상 긴 껌 내 세상 내 세상 내 세상 내 세상 내 세상 전부다 눈이 안 보인다네 나이를 먹으니까요 아직 눈이 침침해서 눈이 침침하고 노래가 안 돼 범위 씨의 할배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렇지 보기에는 지금 뭐 한 40밖에 안 보이는데 박근수 씨의 훨씬 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참고로 참고로 유튜브에 신알배TV로 들어가면 깜짝 놀라고도 남습니다 저기 전인권 씨가 제 후배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근데 전인권 씨가 55년생이야 전인권 씨 55년생인데 제 후배입니다 55년생이면 68세? 68세 계산하지마 68세이면 형이 70이라는 얘기네요 네 성은 신인 맞구요 할배는 예명입니다 할배 노노 하시는데 보기에는 아니에요? 제가 근데 워낙 형이 저기 음악을 해갖고서 그렇지 내 나이 비밀로 해라 나 뱀띠라는 거 절대 비밀로 해줘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수 씨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내가 부를 만한 노래가 없어 저기 개띠 나왔잖아요 58년 개띠가 내 동생이 58년 개띠예요 그렇지 자 그럼 뭔 노래를 부를까 대답 없는 노래 대답 없는 노래 혹시 알아요? 김종서 노래 옛날에 이 노래를 좀 불렀었는데 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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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세요 맞으세요 잠시 예약이 멈춰진 한 반의 속 산을 이 심어가는 높이 저는 그만 더 해줄 수가 없었던 나 비가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 듯 느껴질 것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하려 하는 것 너무 힘들다 말아도 심심한 듯 아직 나는 없는데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피하고 내리길 바랬지 며칠 며칠이 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 뒤 느껴질피 난 이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 것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힘들다 말하고 싶어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 것 너무 힘들다 말하고 싶어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 것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 것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아침 날이 없는데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맞으면 박수와 함께 함성 보냄에서 신나게 해 즉 즉 즉 즉 즉 즉 저의 기술을 잘 2단계에 그 뒷부분에 5단계에 그 Olha 가슴 그いや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가물어 스미며 꿈을 꾸나 밤이 기쁠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둑으며 도둑해 아는 채 느긋한 가성들과 나는 지를 쥐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번 사람은 알게되지 오예! 알게되지 숨을 꿇을 하지 않고 비켜서 안으며 어느 견에 반짝이는 꽃놀을 담고 무릎우릎이 뜨는 기운을 살아야말로 지푸른 숲이 되고 썰게 혐의 아리로 남뜬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꿈보다 아름다움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놀하는 가을 노래의 고운 길을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을 참사라 예 예 사장님 예 예 예 쥐독한 외로움에 절절 내버릴 사람이 알게 될지 알게 될지 슬픔에 불안하지 않고 비켜서 즐기게 하느냐 어느 결의 간장에는 또 너를 안고 너의 마음으로 이별은 이별의 사랑의 변론 신분을 승리대고 사이대의 혐의 아리로 남는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사람이 없더라는다고 이 모든 외로움 이별은 바로 이 사랑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의 온기 고픈 꽃사는 바로 내 바람 없이 바로 이 은혜의 삶을 써라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의 온기 고픈 꽃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리 참사라 저기 또 일본에 계신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박훈수 노래 강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에 분보다 잘생기셨네요 아유 그 해석을 참 잘하신다 네 우리 일본에 유학을 다녀왔죠 제가 그러니까 도쿄 대학에서 7년 동안 다녔습니다 또 일본어 좀 적어주세요 제가 해석할 테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저기 이쪽에 남미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뭐 다 휩쓸고 나왔으니까 꼬마 이스타우스데드 두 분 스타 하모니에 제대로 힐링 라이브 보이스 감사합니다 하여 뭐 지금 3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멘트를 하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 저기 정팀장님이 좋아 정팀장님이 우리 아주 연맥이라고 뭐 통 막 이렇게 계속 올려 그렇지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죠 야 이놈들아 죽어봐라 이놈들아 그러니까 잘생긴 게 문제야 남자는 그렇지 잘생기면 여자들이 좀 시기를 하고 그래요 그렇지 뭐 이해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보다 잘생기고 능력 있는 놈들 보면 패치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 정팀장님 신랑보다 우리가 낫잖아 그러긴 하겠지 그러니까 시기 하는구나 맞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저희도 잠자러 가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멘트 날려주세요 네 오늘 처음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복음성가도 부르고 참 너무나 제가 즐거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